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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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앉아라. 왜, 왜? 제가 오늘 이렇게 또 처음 뵈니까. 아... 근데 이런 식으로... 남주들은 거의 안 먹지 않아요? 비주얼 담당으로 온 것 같은데? 말만 그렇지. 저 먹는 걸 너무 좋아해요. 그래서 음식 하는 것도 좋아하고 맛집 다니는 것도 좋아하고. 아니, 그럼 맛집 테스트 한 번 살짝만 해봐요. 살짝만? 살짝만? 네. 삼겹살. 삼겹살. 삼겹살은 이 방배동에 숨은 맛집이 하나 있어요. X 칼국수라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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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칼국수집인데 그리고 삼겹살이 기가 막힌다. 야... 그걸 어떻게 알아? 그게 지금 오래됐는데? 그 할머니 돌아가셨어. 내가 알고 있어요. 난 할머니 살아계셨을 때마다 같이. 저기 일단 돼지고기를 이렇게 우려가지고. 아, 우려가지고? 여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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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유.